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저는 크리스월드에 있고요. 저 이벤트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9만원의 글램핑과 바베큐, 불멍, 커피, 마시멜로, 다 드립니다.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 글램핑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크리스월드 검색하시면 되고요. 자 오늘 할 얘기는 오랜만에 골프인데 제가 원래 좀 골프 이슈에 대한 거를 좀 다루잖아요. 그래서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. 카트비입니다. 카트비. 그래서 카트비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죠 제가. 비싼 건 사실이죠. 비싼 건 사실인데 원론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비싼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. 왜 우리가 카트비를 다 내야 되느냐. 외국 경우로 한번 볼게요. 우리가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많이 나가니까 외국 경우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카트를 선택을 합니다. 무조건 타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. 외국에는. 무조건 타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. 그냥 타고 싶으면 타고 타기 싫으면 안 탈 수 있어요. 근데 한국은 무조건 타야 돼. 선택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그럼 무조건 타야 돼. 싸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처럼 패키지를 이렇게 주면 9만 원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타는데 또 가격은 비싸. 거기다가 요새는 또 카트가 무슨 리무진이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.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. 카트가. 골퍼의 이익을 위한 거냐. 아니면 골프장의 이익을 위한 거냐.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 다의 이익을 원하는 게 맞겠죠. 뭐냐면 첫 번째로 골프장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카트를 앞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앞팀이 다 걸어가. 늦을 수밖에 없죠. 패스해야 되죠. 빨라요. 카트가 빠른 건 사실이야. 첫 번째는 골프장의 이익이다. 골프장이 카트를 안 돌린다. 선택제를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직타격을 받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카트 선택제를 하면 반 정도는 안 탈 거예요. 왜냐하면 카트를 선택해놓고 그냥 걸어 다니는 우리 형님들도 많단 말이에요. 정말 카트에 앉지도 않아. 그런 분들 저 많이 봐요. 골프 치면서. 그러니까 카트 선택제를 하면 많이 안 탈 거다 이거예요.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. 한국에서 7분 티업을 하고 있잖아요. 이게 사실 살인적인 거죠. 7분 티업이라는 게. 근데 카트가 전량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7분 티업을 한다 그러면 싸움 나겠죠. 그럼 그 싸움을 누가 받아줘야 되냐. 골프장이 받아줘야 되죠. 예. 받아줘야 되죠. 첫 번째는 골프장의 이익이에요. 골프장에서 무조건 필요해요.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돌리려면. 자, 두 번째 이익. 두 번째 이익은 골퍼의 이익이죠. 걸어가기 싫다. 나는 앉아서 가겠다. 뭐 그 정도. 그런데 선택권은 없어. 그런데 가격은 비싸. 그런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. 골프장이다. 골프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가적인 장비를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제함에 있어서 선택권도 없다. 거기다 가격은 비싸다. 이게 문제다.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. 가격 높이는 거 좋다 이거예요. 가격 뭐 10만 원 받던 12만 원 받던 15만 원 받던 좋다 이거예요. 그래도 일부분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. 카트값이 얼만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쓰면 얼마. 다 좋아요. 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. 그런 것도 좋다 이거예요. 그렇지만 골프장의 이익이 반은 된다 이거예요. 진짜 100번 양보해서 30%는 된다 이거예요. 그러면 골프장 측에서도 카트 이용료에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죠. 왜 만들어놓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게 이게 맞다. 그리고 카트를 선택하는 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카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법제화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강제하려고 하면 그냥 선택 없이 무조건 다 이걸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. 가격을 골프장도 부담을 해야 된다. 왜 이득이 골프장한테 많이 가 있으니까 자 범죄자는 누구다? 이득을 보는 사람이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게 이런 어떤 흐름이 조금 잡혔으면 좋겠어요. 카트비에 대한 게 그냥 비싸다 비싸다. 그렇죠 비싸죠. 외국 나가서 해보면 제가 보기에 잘 받아야 2, 3만원 3, 4만원 받아요. 그것도 타고 싶으면 타고 안 타기 싫으면 안 타도 돼. 그걸 가지고 골프장에서 눈치 안 줘. 근데 우리 가서 제가 갔어. 아무 골프장에 가서 저는 카트 안 탈 거예요. 그러면 어 나가세요.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면 골프장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거다.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의 한줄평 오늘의 크리스 생각은 이득을 보는 놈이 범죄자다. 감사합니다.